스토커즈의 첫 콜라보는 니트를 만들어보고 싶어 니트인데 티셔츠만큼 손에 자주 가는 그런 니트 그리고 스토커즈 하면 뭐야? 컬러 그래서 컬러만큼은 제가 진짜 직접 고르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즌 컬러 트렌드 중 가장 대중적인 컬러는 뭘까? 베리페리, 파라데이스픽, 그린 브라이얼? 뭔가 다 쉽지만은 않아 그래서 트렌드를 고려하되 다양한 옷들과 어울릴 수 있는 트렌디한 컬러 없으면 내가 염색을 하면 되지 니트 전공을 하긴 했지만 옷 한 벌을 디자인하는 것과 생산을 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와 첫 콜라보를 진행하는 브랜드는 폴브레이크 폴브레이크 하면 기본템이죠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브랜드의 감성에 맞게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입으실 수 있는 기본템으로 나올 예정이니 저희 스토커즈의 첫 콜라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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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